1. 2. 3. 2. 1. 4. 3. 5. 5. 윈선이 점프할 것 같은 기분? 루시우가 밀어냈어요. 겐지 덕 걸렸다. 이럴 줄 알았다. 다른 애들이 죽었어요. 혼자 오른쪽에 누구 들어와 있는거 아니에요? 아닌가? 괜찮아요. 상대 아나가 없네요. 아나 죽었어요. 아나가 진짜 피 0.1이라 한대에 맞추라 했는데 애들 오른쪽. 오른쪽 방에. 벤니 벤니 애들 맞았어. 벤니 피. 어 왜 안올라가니냐? 뭐야. 아나 여깄구나. 자리하고 윈선 다운. 으흠. 근데 일부러 위에 깔아두는거에요. 저. 이거 분명히. 겐지나 윈스턴은 점프해서 올라오잖아요. 그니까 밑에 깔아두는 것보다. 위에 깔아두는게 좋은게. 애들이 위에 있는 줄 몰라요. 밑에서 위를 볼 땐 덫이 안보이거든요. 그래서 점프했다가 이제 덫에 걸리는거죠. 일부러 위에 깔아두는거에요. 저게 윈스턴이나 겐지 있을 때는 이런식으로 박아두시면 돼요. 아 이거 핵심인데. 내가 안할려 그랬네. 이게 핵심이거든요. 정크렛 덫 박는거. 이게 정크렛 사실 때. 핵심이에요. 덫 박을 때. 왜 제 덫에 잘 걸리는지 알.. 이렇게 하면 잘 걸려요. 아냐. 저 캐릭터 뒤져 앞에 놓은다. 겐지 혼자 오른쪽. 가리아 반팀. 겐지 떠옹. 아나. 아나 오른쪽 나가요. 중력자 운이에요. 쟤네도 중력자 있을거에요. 기킬 쓰고 들어오면 중력자 가겠어요. 아 윈스턴 왜 덫 안걸려. 아 윈스턴 왜 덫 안걸려. 윈스턴. 이거 원힐이라서 피조절 잘해야돼. 투힐일때는 좀 더 나대도 되는데. 원힐일때는 삐끗 잘못하면 죽거든요. 지금 그래. 이제 노리고 들어올거 같은데. 자리야 공받고. 궁 쏟아 모으면서 들어올거 같은데. 원숭이 빡쳤구요. 정면에서 그냥. 정면에서 그냥. 어 다게피 다게피. 원숭이 방하네. 나이스. 겐지겐지. 나이스 나이스. 애들. 애들 궁 쏟았는데 다 죽었어. 잠시만 나 이거. 아 이거 우리 애들 데리고 와야되나 말아야되나. 안 데리고 와도 돼요. 금방가요 금방. 금방가요. 우리 바로 뛰는거 조심해요. 바로 정면으로 달리. 나 방면 없앨게요 그냥. 톡톡 킬게요. 뒤로 살짝 빠져 뒤로. 겐지 혼자 거점. 로슛짤. 로슛짤. 거점 오른쪽 위에 겐지. 아나필. 아나필. 앞으로 들어가요 앞으로. 매크리. 매크리. 아나필. 아나다운. 아 겐지 진짜 오지게 쫓아오네. 겐지 진짜 나만 보네. 아 진짜. 귀찮게 벌레같이. SS1. 아나윌스. A빛이 fin lost. 저는 윈스턴 진짜 못한애네. 그냥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. 감사합니다.